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부경대학교 최창욱 선생님, 정유미 선생님, 김정환 선생님이 2022년에 발표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담론 분석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접목된 콘텐츠가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한방송사는 사망한 가수의 과거 사진과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접목시켜 무대를 재현하였으며 지난 광복절에는 유관순 열사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게시물이 sns 플랫폼에 업로드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이 다양한 활용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등장해 부정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언론 보도 분석을 실시하여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현재를 살펴보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심층적 논의를 도출하기 위해 수집된 기사 1535권에서 총 18,622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토픽 모델링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총 7개의 토픽이 도출되었고 딥페이크 관련 기사 전반에서 피해자, 성범죄, 텔레그램 등 범죄와 관련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기 언론별 주요 토픽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텔레그램과 성착취물에 관련된 기사가 주로 보도되고 있었으며 기술 자체를 다룬 내용은 전문지에서 주로 보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어 간의 연관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수 상위 60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시각화한 결과 앞선 분석과 유사하게 성범죄 관련 단어들이 주요하게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최창욱, 정유미, 김정환 2022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담론 분석 한국통신학회논문지 47권 6호 페이지 870에서 881을 봐주세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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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